미션인가 보다 미션. 어? 태국 마크인데? 호랑이다 태국 마크. 누구야? 귀걸이 한 거야? 요원들 그동안 잘 있었나? 나는 너희들의 상관. MI6의 최고의 관리자 에미. 다들 모였으니 요원들에게 임무를 전달하겠다. 오늘은 현장요원 평가 미션이 준비되어 있다. 이 미션을 클리어한 요원만이 척본 최고의 명예인 아웃면허. 일명 더블제로를 획득할 수 있다. 팀은 자네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이미 내가 정해놨어. 유재석, 이광수, 이승기 요원 한 팀. 김종국, 하하, 박신혜 요원 한 팀. 그리고 나머지 송지호, 지석진, 강계리 요원이 한 팀이네. 자, 어서 빨리 신분당선을 타고 첫 번째 미션 장소로 이동해. 그럼 행운을 빌겠네. 5점이 잘하니까. 오, 5점이야. 5점이야. 5점이야, 우리다. 5점, 5점. 3점. 우리 4점. 우리 0점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모아놨어요. 오늘 미션을 빨리 클리어하는 정권줄이야. 아, 그래요? 네. 마지막까지 이벤트는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5점을 따신 팀이 먼저 출발. 그 다음에 3점을 따신 팀이 그 다음 출발. 아, 예. 3점, 4점. 아, 별거 아니네요. 이겼다. 형,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당연하지. 저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도 아무것도 몰라. 아, 서로 마찬가지 입장이야. 늘 다 똑같구나. 야, 이거 정말. 정말 오랜만이다. 어, 정말 오랜만이야. 그게 좀 신기하구나. 네. 저도 너무 반가워요, 진짜. 아, 신기하고 너무 오랜만이야. 위로버라했기는. 너무, 너무 계속 둘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 방수, 있는 건 나왔어요. 어, 우리 광수 씨도 같은 팀이었지. 광수 씨가 신기하고 너무 오랜만이야. 아니, 진짜 너무 오랜만이라 그래요. 아니, 송사탕이에요. 아, 지금 최고 에이스잖아요. 누구 누구? 황수 형이. 아 황수? 황수. 잠깐만. 아 왜 말을 안 하세요? 아니 잠깐만. 신경 안 하세요. 아 그래요, 예, 예. 우리 먼저, 우리 먼저. 아 타요? 아니요, 2등 팀은 안 타요. 아 우리만?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분당선 탑 아니, 이거? 저희 집 앞에 어머니가 타보셨어요. 아 그래? 너무 좋대요. 이거 앞에 펌 뚫려 있어서 다 보여. 어 진짜요? 어. 런닝이 이렇게 아침부터 촬영하는 줄 몰랐어요. 건강에 안 좋을 텐데 이렇게 아침부터 뜨네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말해도 심장이 무리 온다고 해도 그걸 쿡쿡 쑤셔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뛰면은. 아 잠을 조심해. 형, 아니 나도 짐을 좀. 아 승기하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보니까. 아 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 근데 키가 진짜 크세요. 너무 형식적인 것 같아요. 승기하고도 엑스맨 같이 하지 않았어요? 다 엑스맨 스테. 그리고 여기 또 우리. 승기 옛날에 엑스맨 할 때 어서로 많이 활동했었는데. 어서로. 엑스맨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요? 런닝맨 얘기해요, 우리. 런닝맨 얘기도 하는데. 승기하고 워낙 오랜만에 만난 게 반가우니까. 알겠다고 오랜만에 만나는 거 같아요. 신화했거든요, 승기하고. 나랑 안 친해요? 친해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진짜. 승기하고. 강수 형이랑. 강수를 승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 머릿속에 승기를 가득 찼네요, 지금. 사실 머릿속뿐만이 아니야. 온 머리, 온 가슴. 온 몸이 지금 다 승기야, 지금. 몇 정거장 남았지? 두 정거장 남았지? 두 정거장 남았는데. 어 그러네. 두 정거장 남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기 깜빡깜빡. 아 여기 이렇게 뭔가. 다섯 개만. 모르는 게 맞네. 형님. 저는 이게 다 여긴 줄 알았어요. 다 여긴 줄 알았어요. 승기가 이렇게 좀 그. 모심을 많이 안 돌아다녔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촌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아 이게 뭐 촌스럽다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 이런. 서울에 있는. 아니 지금 말을 좀 함부로 안 해? 아니 신호가서 왜 그렇게 해요? 형 나 해요. 눈물이 평균해? 어 여기 뭐. 뭐야. 세차장. 노란 추리 링. 어 여기 뭐. 뭐야. 세차장. 세차장에서 미션이에요. 아니 이거 뭔 세차장. 못 쓰는 건가? 빨리 내려서. 에어로 오를 부탁드립니다. 에어로 goodiat reckon. stool сл вед자. ograp